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스토리들, 정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협상을 얼마나 긴장감 있게 잘 표현하느냐. 아프가니스탄 분량이 한 80%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아프가니스탄이랑 가장 비슷한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. 100% 구현하기도 쉽지는 않아서 조금 더 영화적으로 해보자.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데 중점을 돕고. 찬인상 것도 일어나는 빈민가에서도 찍었죠. 공항에 비행기도 갖고 와서 찍었죠. 사막에서도 찍고. 이 모든 공간을 두 달 만에 찍기 위해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.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막의 더위. 40도가 넘었던 건 확실하고요. 과연 이 촬영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.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 이야기를 찍는 것보다 한 4배, 5배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뭉쳐있는. 하지만 굳이 여기 와서 찍는 이유가 분명히 이 영화에 있어요. CG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경이로운 장소였어요.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 영화에 잘 담겨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기는 부분의 한 좋은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. 아프간 배우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아프간 배우들을 초청을 하고. 현지 캐스팅 디렉터가 활동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고요. 영화 자체는 언어가 되게 많거든요. 생애 처음으로 들어보는 다 언어들이고. 영화가 또 저의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. 일단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.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끝나서 좀 만족했던. 감사합니다. 어디서 굴러 먹은 거예요 이거. 라인이 개판이시네. 무식하게 들이대지 마시고 정신 라인 타고 들어오세요.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정재호 실장입니다. 이 사람들을 꼭 구해야 되겠다라는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. 굉장한 프로페셔널인 거죠. 무언가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갈 힘 있는 주인공이 필요했고. 더군다나 영어를 해야 되는 영어 대사를. Whatever it takes. Whatever it takes. 진짜 영어. 죄송합니다. 아 진짜. 그렇습니다.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. You sound like you don't care if they don't. 한 씬 한 씬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놀라웠었고. 본인의 연기뿐만 아니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 보고. 베테랑이다. 작품을 끌고 가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.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.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죽어내면 생겼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중동지역 전문 국정원 요원 박대식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인질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어야 했던 과거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고. 그래서 이번 이 교섭 작전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. 바람같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. 그런 것들을 현빈씨가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. 그리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제안을 안 두고 그냥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되시길. 되시길. 동력 주매. 응.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. 어디로 가는데. 아살람말라이쿰. 카심미 역할을 맡은 강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잡초같은 캐릭터가 아닐까. 그 대사를 정말 다 외웠거든요.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. 익숙하지 않은 언어 플러스 거기에 연기를 심은 거잖아요. 굉장히 노력형 배우고 굉장히 영리한 배우다. 오케이입니다. 네 오케이입니다. 참 많은 교섭 과정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많이 보면 돼요.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면 됩니다.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보시고 끝난 다음에 뭔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은 영화입니다. 저희 영화 교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교섭 파이팅!